아 까비 아 이게 안 돼? 너무 아까운데 딱히 바로 올 수도 있으니까 좀만 조심합시다 이게 안 맞네 좋아요 어 좋아요 합격하는 게 낫겠다 다텀은 이미 다 땄으니까 나인 바뀐 다음에 가야겠는데 가지 말죠 나인이 좀 많이 커서 애매하죠 호응하다가 둘 다 망할 수가 있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고마용 도망가자 45패가 아까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자쿠가 보여야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기엔 좀 무서운데요 자쿠가 방금 탑에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사리는 게 맞아요 자쿠 바텀 뭐야 카지로 갔어? 아이고 더블킬 당해버렸네 아 까비 너무 아깝다 동네 찍히나? 안 찍히면 할만한데 자쿠가 올 수도 있으니까 렌즈 캡시다 다 보는 중 안 해보나? 안 찍히나? 한 번 가죠? 안 깼다 바비 박스 안 걸렸으면 뭔가 둘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네요 이게 왜 걸리지? 좀 이상한데? 뒤로 돌지 않았나? 어 가는 중 뭔가 다 잡은 것 같은 이런 좋은 기분이 네 오 내가 먹을 건 없네 네 변하자 톡톡톡 제라켄 4억 있습니다 아 까비 아 아깝네 다터미나 한 번 가져 맞았어 맞았네 맞았네 반대쪽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? 아깝다 많이 아쉽네 아쉽다 아쉬워 아쉽다 아쉽다 가지말자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뭔가 샷코 워잉이 내려왔을 것 같아서 백색톡 봐줘야겠는데요 어 이러면 좀 쉽지 않은데 아 까비 캐쉽은 터졌어야 되는데 바로 터져버렸다 샷코 왜 3코어지? 잠깐만 템이 어떻게 된거야 저 친구 샷코 왜 3코어임? 어지럽네 조금 까비 아 언제 저렇게 커버린거야 끝까지 칠거 같은데 느낌상 단단 싸움 가도 된다는 느낌으로 터진 않네 아 까비 와우 구마요시가 아니라 구마요시가 온거 아니야? 뭐야 진짜잖아 아 좋았습니다 아 어 그래도 간중 마드 딱 지우면서 난 롬바 먹지용 좀 애매한가? 마법공화 코탈 때문에 금방 올거 같은데? 도망가자 도망가자 저 이거 잠깐만 여기서 기원하면 무조건 죽어 차코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건 없네요 돈 이길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무리하지 말고 맞죠 돈 맞으면 제가 지거든요 이러면 할만 하죠 돈 맞았으니까 와 자꾸 데미지 봐 심지어 이쪽에 있는지도 못왔어요 내 쪽 보고 있었겠나 어우 아프다 아니 차콘님 너무 센거 아니에요? 안쪽뻔 했어 와우 세다 아 들켰다 리 사비 안 들켰더라면 오지않을까요? 들어왔다 샤콘 와우 대야먹었네? 허허허 다행입니다 어 네 딱히 제가 할건 없을듯함 어 샤코 들어왔어요 그냥 밀자 정신 차려보니 다 죽어있었네 와 뭐야 어 귀기다리 그런건 없나 그런건 없네요 다 죽었네 아 혼자 1대 3을 아 혼자 아 아 아 아 아 아 넋 bund 네 아 아 아 아 아 승리